지금 단장 여기서 제일 멀리 떨어진 곳이던 현장이에요. 정말 대책 없네. 이 옆에 있으면 내가 자꾸 못 맞아. 왜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? 우월아. 적금 금지 대상자가 남편이에요. 이현수순 중이에요. 하긴 천 따니요? 왜 저뭐야? 오자이 훈이상 화점 모두 오자인. 쨔쨔. 으악! 강의 의사가 지금부터 밀착 경로를 실시할 겁니다. 오늘은 안 헤맸어요? 울지 마니까 왜 그래? 나랑 결혼해 줄래? ない 오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? 홍범하게? 세상에 평범한 사람이 어딨어. 다 그 전쟁 치러면서 하 suggалось. 지금이 인생의 비숙이라고 생각했는데 낮잠처럼 쉬어가는 시에스도였나 봐요. 우덤은 나뉘엔 우리 조금 더 행복해져요. 5, 4, 3, 2, 1, 2, 1, 2, 1, 2, 2, 1. 나한테 다 털어놔봐. 내 칸토초 라인. 왜, 왜, 왜? 어? 베이비?